지금 이빠오도 나와있고 여기 이빠오 보이시죠? 이빠오 이빠오도 나와있고 푸바오도 나와있어요. 저기 보시면 지금 사진 찍고 계시잖아요 푸바오도 나와있습니다 이빠오 푸바오 다 나와있고 줄이 되게 빨리 올라왔어요 여기 뭐 1시간 아니면 볼 것 같은데요 1시간도 뭐 저희는 여기 오신 분은 알겠지만 진짜 금방이네요 비가 와서 언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9시 반 정도 돼가지고 한국 한 10시만 됐겠네요 어쨌든 이 현장 분위기 빨리빨리 올려드리려고 저는 약간 최대한 빨리빨리 쇼츠를 올려드리고 있어서 이빠오 나왔어요 이빠오 이빠오 귀 보이시죠? 이빠오예요 이빠오 이빠오는 나이가 많죠 혹시나 저는 허어를 추천드립니다 그 인터뷰 보니까 뭐 푸바오가 이빠오보단 허허를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 안에만 들어가면 우산도 놓고 이제 제가 의자로 가서 앉을 수 있습니다 조금만 힘내면 될 것 같고요 뒤에는 둘이 좀 있으긴 해요 애들이 많이 왔어요 애들 친구들 이빠오 삼촌 또 왔다 아 삼촌 아니지 삼촌은 왔지 이빠오예요 이빠오 이 친구 이빠오 이빠오 쿠바오 나왔어요 줄 서고 있어요 사람들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주는 이유가 쿠바오가 나갔다는 뜻이니까 얼른 저도 들어가서 우리 쿠봉조 다시 만나고 삼촌 이모들 안부 전해드리고 저도 할말 좀 하고 오겠습니다 우편집으로 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